이거 누가 열어라. 죄송합니다. 자기가 열어. 죄송합니다.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것 같으면 법은 왜 있고 경찰은 왜 있어. 누구세요, 누구세요? 라미란 씨 맞죠? 응답하라의 라미란 씨 맞죠?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. 정봉이 엄마 맞죠? 저는 내 머리가 너무나 나빠서 널 어쩌고 저쩌고 못해. 구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거기 밖에 안 가? 여기 구준표 학교 어디 났죠? 신화? 대표곡 뭐지? will Kollegen 좋아하는 뭐야? 잘한다. 도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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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 자전거 도토리 이거 헨젤과 그레텔 아니야? 내 머리가 너무나 나빠 널 어쩌고 저쩌고 이거야 이거 만나야 되는 거구나 누구세요? 선생님 누구세요? 만나는 건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운찬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오늘 추운 날씨 추우니까 페인 좀 추실래요? 진짜 추워 프라이데이